안녕하세요. 걷규와 여행입니다. 오늘은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택식물원 영상입니다. 한택식물원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고 백암면 한택로 2에 있습니다. 한택식물원은 연중무효이고 입장료는 어른이 9,000원 어린이 청소년이 6,000원입니다. 관람시간은 9시부터 해 넘어갈 일몰시까지입니다. 한택식물원은 1679년 설립 이래 20만평의 규모에 자생식물 2,400종과 7,300종의 외래식물 등 1만여종 총 730여만 번의 식물을 보유한 국내 최대의 종합식물원입니다. 단풍이 아름다운 가을에 산책하기 좋은 한택식물원입니다. 그럼 천천히 걸어볼까요? 이 붓은 허브 온실인데 드라마 촬영을 했군요. SBS 드라마 그겨울 바람이 분다. 다양한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있습니다. 단풍길을 걸으며 새소리도 들을 수 있어 정말 좋은 상품입니다. 이곳은 어린이를 위한 공간인 것 같아요. 부젓한 단풍길에서 그 둘만의 속삭임을 한번 속삭여 보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곳은 약간 산으로 올라가면 식물원 전체의 전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. 보이시나요? 이곳이 단풍으로 물들어온 식물원 전경입니다. 여기는 기염 촬영하라고 일부러 이렇게 꾸며놓은 그런 장소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중남미 온실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선인장들이 굉장히 큰 선인장도 있고 다양한 선인장들이 많이 있네요. 산책길에서 단풍을 또 다시 보겠습니다. 짧은 가을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정말 행복한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. 선인장들이 많이 있네요. 선인장들이 많이 있네요. 선인장들은 많이 있네요. 선인장들은 너무 행복한 장소입니다. 선인장들은 정말 귀엽죠?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. 기념촬영을 하고 가야되겠네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더 아름다운 풍경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